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률성 역사공원을 저지하는 데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. 박 장관은 오늘 순천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기념하는 데 혈세를 바친다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용납할 수 없는 작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한 박 장관은 순천역 광장에서 보훈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 행사를 갖고 6.25 전쟁 당시 호남 학도병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